최현일 1970년생으로 출시가 빨랐네요. 광주 출신입니다. 영등포에는 동수가 18개가 있습니다. 투표교수가 많네요. 97개입니다. 민주당은 모두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 속에서 97개 모두에서. 관외사전투표까지 한 게 합치면 98대 제로입니다. 이런 승률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승률만 보더라도 그냥 그야말로 조작입니다. 동전을 98개 던져가 어떻게 모두 안면이 나오냐 이야기죠. 사람들 갖고 노는 거죠. 사람들 갖고 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등포구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91개고 관내 사전투표 한 게 98개인데 98개였으면 모두 다 민주당이 어떻게 다 승리합니까.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맛이 갔습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짓들 한 거죠. 이런 짓들 해가지고 투표를 다 훔친 겁니다. 모든 투표를. 이거는 정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건을 하나 훔쳐드리면 감빵을 보내는데 선거를 다섯 번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훔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야. 영등포구 여러분 딱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김민석하고 박용찬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조작 100%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15%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참고로 당일투표는 정상입니다. 사전투표는 조작된 겁니다. 정상은 뭡니까. 0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죠. 0을 중심으로 해서 뭐죠. 10에서 15%가 많으니까 이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십몇 퍼센트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정상인 경우 부정성과 없었을 경우는 0에서 3% 정도 분포가 돼야 되죠. 그만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조작했다는 것은 대략 한 마이너스 12% 전후를 표를 빼앗은 겁니다. 딱 이 그림을 보면 그대로 단박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영등포 그 얼만 이름 조작한 게 아닙니다. 영등포 갑이라고 옆동네 이름 조사해 보니까 김영주하고 문병호 후보 여기도 그대로 조작을 한 거죠.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는 영등포 갑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0 정도가 나와야 될 값이 사전투표 간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득표율이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가 분포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12, 3%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더하기를 해 주고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6%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게 조작 프로그램이 돌리기 때문에 똑같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정의당의 정정민 후보도 다 마이너스 나오는 걸 봐 가지고 정의당 후보까지 손을 댔겠네요. 결과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 대략 한 마이너스 10%를 조작했겠네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 14% 대략 한 플러스 11%나 12% 조작을 했겠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른 기술을 가져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림 발표를 자료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투표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표소 수가 모두 97개죠. 97개. 투표소가 참 많네요. 다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를.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10%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7% 뺏고 바른미래당 1% 뺏고 정의당 1% 뺏고 무소속 1%를 뺏었네요.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투표들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예상 득표소는 이게 뺏어간 것을 빼게 되면 36,000원에서 33,000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모든 서울구청장 선거를 이렇게 해서 도덕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 영등포구청 2020% 조작입니다.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 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당일 득표율이 48%입니다. 사전 득표율이 57%입니다. 어떻게 9%와 차이가 오릅니까? 영등포 구민들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이 27%에서 21% 뚝 떨어집니다. 6% 차이.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좀 이례적인데 여기는 약간 오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것하고 그다음 중앙선거관련회의 당일 득표를 비교해 보면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 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오차범위가 큰 4.1%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마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도 엄청나게 표가 남습니다. 마이너스 73표. 맨 하단이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가 투표 서류를 조작된 것을 수정한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38표가 선간위 자료가 많고 한국당은 22% 선간위 자료가 많고 숫자가 남은 겁니다. 미래당은 4표가 남고 정의당은 3% 남고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대부분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69가 남습니다. 정상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숫자는 0이고 무효표만 남아야 됩니다. 4표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69표는 남서게 됩니다. 이 후보별로 잉여 투표수하고 무효 투표수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표수가 모두 73표가 남습니다. 73표를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산조작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중앙선거원에 발표하고 진짜 득표수와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조작들을 해가지고 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73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예상을 해보면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과 예상 득표수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후보별로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냥 꼼짝 맙니다. 지방선거들을 조작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정한 것이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8.9% 6.4%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원에 발표 득표수 여러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죠.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사전 득표 조작입니다. 2018년입니다. 종로구 18% 조작 도봉구 16% 조작 중구 18% 조작 용산 20 강남 26 송파 20 3일간 걸쳐서 발표한 겁니다. 서초구청장은 조은희 실패했습니다. 22% 조작했습니다. 22% 조작에다가 2만 602표를 조작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2만 602표는 굉장히 크죠. 강남구만큼 수준으로 조작을 했네요. 영등포구는 20% 조작을 했습니다. 6082표를 조작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2018년 서울시에 실시됐던 서울구청장에서 25개 구청장과 24개를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현재까지 이런 발표한 8개 정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각 구청의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동일 조작률 예를 들면 종로 18 도봉 16 동일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수를 훔치고 그것을 바로 경쟁장 후보로부터 빼앗고 또 민원 후보에게 더해주고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죠. 24대 0 그것을 이번에 제야 고수님이 심혈규리에서 분석해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적용되는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조작률을 찾아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정사전 득표소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 득표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가 조작된 사전 득표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률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정보완해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찾아낸 겁니다. 꼼짝맙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고 이 방법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방법은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적용됐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 조작 프로그램의 가동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방선거 물론 선거운동 해야겠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조작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적용 대상 조작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2018년에도 쓸 수 있고 2022년에 쓸 수 있고 2017년에 쓸 수 있고 2020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하기 쉽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뭐만 결정하면 되냐 누구를 조작할 건가 조작 대상만 결정하고 조작률만 결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0월 지금 서울시의회 구성이 102대6입니다.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당이 6석입니다. 이런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일은 알 수 조작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조작 대상만 선정하고 조작물만 입력하게 되면 그냥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구청장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선택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한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작해라 그렇게 대상을 정해주고 몇 퍼센트를 조작해라 그렇게 하면 조작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뭔가 다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씨도 부정성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이니까 입을 뻥거다 할 수 없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무슨 주도한 사람이니까 입을 뻥거다 할 수 없는 것이고 102대 6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102석 잘 해먹었죠. 그대 조작 프로그램 얼마인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튼만 눌러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조작 대상으로 삼아 서울시 구청을 조작해라 서울시장을 조작해라 전국 광역시 도지서나 광역시장을 조작해라 그럼 네 알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조작 프로그램 그렇게 답하겠죠. 이번에는 조작률을 20% 해라 그러면 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작 대상과 조작률만 정해주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 알아서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102표 대 6표입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가 4.15 총선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4.15 총선에 서울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6%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름답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엄청나죠? 다음에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보시기 바람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9%입니다. 항상 플러스입니다.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 항상 플러스 9에서 19% 높다는 겁니다. 정상은 0이 돼야 되는데 9에서 19%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외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뭐죠? 항상 마이너스 1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관외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를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8에서 19% 조작을 했겠네요.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뭐죠? 18이면 36%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36%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6%를 조작하니까 어떻게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4.15 총선인데 서울시의회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더 뭐죠? 심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표준입니다. 이게 2020년 2022년도 3.9 대선 2020년도 4.15 총선 2018년 지방선거 다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그래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나라 망해야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딱 두 개만 결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작 대상 두 번째는 조작률 그것만 계산하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이 뭡니까? 몇 시간 만에 다 계산해가지고 표 만들고 표 빼고 표 더하고 뭐 이런 게 다 해 주는 거죠. 참 충직한 하인입니다.